한 10년 전에 있던 매물을 다 해놨어요. 모아놨어요. 그 다음에 차트 있죠. 차트도 특이한 종목들은 기입을 다 해놨어요. 그게 데이터로 있거든요. 이렇게 딱.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뉴스예요. 공부라는 거는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하고 세수하고 식사하고 출근하듯이 여섯 시간에 퇴근하고 똑같은 거예요. 타임 스케줄을 정확히 잡아요. 그런데 직장인분들은 이게 어렵잖아요. 주식하는 분들이 거의 재테크 사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손해가 많이 커지면 이게 급등주를 많이 건드리게 돼 있어요. 사람 심리는.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할 수 없는 거.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손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다음에 운전을 할 때도 우리가 앞만 보지 않잖아요. 전후, 좌우 다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앞만 보고 있으면 어떤 일이 옆에서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사고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후, 좌우를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단순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장을 절대 보지는 않아요. 지금 내 계좌가 있는 부분만 보고 다른 거 보려고 하지 않거든요. 시장이 올라가든 시장이 떨어지든 내 종목 오르지.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들 보다는 더 중요한 게 타임 스케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 귀동량, 이 귀동량이라 해요. 귀를 잘 들어야 돼요. 이 사람이 뭐가 좋다라고 하면 그게 왜 좋은지를 내가 파악하고 그다음에 성품 팔아야 돼요. 성품이 뭐예요? 타이핑 쳐봐야 돼요. 요즘 인터넷이 너무 잘 돼서 내가 들었던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조사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다음에 또 뭐 하면 나중에 되면 발품도 팔아보는 거예요. 또 이 종목에 대한 부분들이 이상하다라고 하면 그 회사로 전화해보는 거예요. 주식 담당자들이 다 있거든요.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포를 얻었다면 내가 인포를 찾아올 수 없어. 그러면 그 회사로 전화하는 거죠. 그다음에 발품도 팔아요. 그래서 나중에 코로나가 완전히 되면 마스크도 해재게 되면 그 회사를 찾아가보는 거죠. 찾아가도 돼요. 나는 주주니까. 세 가지 발품과 손품, 그리고 다 팔아가지고 우리가 가져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가장 트레이닝을 적복하기 위해서는 해적이 되면 그 회사를 찾아가 보는 거죠. 찾아가도 돼요. 나는 주주니까. 세 가지 발품과 손품 다 팔아가지고 우리가 가져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트레이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가장 트레이닝을 접목하기 위해서는 10만원짜리 계좌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10만원 가지고 한 달 동안 종목을 계속 샀다 팔았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10만원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도 보고 그 다음에 종목의 성격. 이걸 샀는데 얘는 빨리 움직이더라. 얘는 조금 움직이더라. 이런 것들을 다 트레이딩하면서 매매일지를 만드는 거예요. 나만의 매매일지를 만들다 보면 나중에 되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도 쓰지 않을까 그 데이터를 쭉쭉쭉 만들어내는 게 가장 큰 팁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맨날 오가던 길이 있어요. 그 불이 꺼져도 우리는 무섭지 않을 거예요. 맨날 내가 오가던 길이기 때문에 불이 꺼져도 내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 길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두려움이 없는 거잖아요. 이건 뭐냐? 내가 많이 반복을 했기 때문에 해요. 주식도 똑같아요. 시장을 가장 크게 보는 방법은 사이클, 움직이는 흐름을 다 일일이 꼼꼼히 적어놓는 거죠. 내가 간접적으로 느끼는 거죠. 이때는 이렇게 됐어 이것도 이렇게 됐어. 이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똑같은 말이거든요. 제가 10년 동안 경제방송에 출연하면서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많이 했거든요. 바뀌는 게 없어요. 시장은 절대 안 바뀌고 뭐만 바뀐다? 사람만 바뀔 뿐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 똑같은 패턴대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반복적인 일상에 대한 부분들을 꼭 메모하는 습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장을 떠나 있지 마요. 돈이 없더라도 손해를 많이 벗더라도 꼭 오늘의 일정들을 적어놓고 그런 사이클을 계속 메모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는 눈이 되게 커져요. 바뀌는 게 없어요. 똑같은 행태대로 시장을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바뀌지는 않고 사람만 바뀔 뿐이에요. 그 골격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거를 파악하는 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시장을 보는 눈인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메모의 습관을 기르자 라는 코멘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우리가 가계부를 쓰는 이유가 조금이라고만 태권모어 태산이라는 얘기가 있지 내가 써야 돼요. 내가 종목을 하루에 변화되는 일일 가격들을 적어낸다면 나중에 되면 시장이 좋았을 때 떨어졌을 때 가격들이 머릿속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려면 기입을 해야 돼요. 써야 돼요. 머릿속에 외운다고 그러죠. 제가 아시는 분들은 한 종목만 샀다 팔았다 하세요. 근데 그래프 하나도 몰라요. 시장 정확히 몰라요. 이 대웅주의 가격만 머릿속에 알아요. 한 20년 동안 흘러온 가격이 머릿속에 있어서 이 대웅주의 가격을 딱 알아요. 이 가격을 싸서 사면 올라가. 여기는 팔아야 돼. 이게 머릿속에 딱 계시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공부의 습관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고 하는 것은 써라. 라는 것들이에요. 그건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써나가는 거죠. 김연구의 성격은 이렇다. 그래서 얘는 이쯤에 화가 날 것이다. 삼성전자의 성격은 외국인 사이에 올라간다. 우리가 데이터를 보니 삼성전자는 꼭 외국인 사였을 때 올라간다. 개인이 사면 떨어진다. 이런 데이터의 매모의 습관을 기른다면 성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부터 문방부에 가면 독구감쓰기 있어요. 아이들 거 칸만에다가 거기다가 옆에는 종목의 이름을 쓰고 옆에 칸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올라왔을 때 빠졌을 때 외국인 살 때 기관이 팔 때 가격을 쓰면 계속 써봐요. 종합지수 대비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독구감쓰기, 주식, 매매일지수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재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세 가지를 봐야 돼요. 차트, 실적, 모멘텀. 이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 차트는 뭐냐면 포인트를 잡을 때 이게 100%가 아니거든요. 실적이 100% 아니에요. 그 다음에 뉴스가 100%가 아니에요. 이게 다 믹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차트, 실적, 모멘텀. 이 모멘텀은 뭐냐? 뉴스를 잘 봐야 돼요. 뉴스의 크기라는 게 있거든요. 뉴스의 크기는 뭐냐면 저는 메모판이 있어요. 메모장에 보면 한 10년 전에 있던 메모를 다 해놨어요. 모아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꼭 메모장에다 저장해놓고 그 다음에 차트 있죠. 차트도 특이한 종목들은 기입을 다 해놨어요. 그게 데이터로 있거든요. 그렇듯이 아침에 꼭 일어나면 아침 뉴스를 꼭 찾아야 돼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뉴스예요. 그래서 뉴스를 많이 보고 그 다음에 그 관련 종목을 찾고 그 관련 종목이 이 뉴스에는 이렇게 올라오더라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 대개적으로 한 예를 들으면 삼성전자가 무슨 회사에 인수했다 그러면 상한가예요. 이렇게 그냥 안목적으로 딱 몸에 오는 거죠. 이게 동물적 감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뉴스만 봐도 헤드라인만 보면 이 종목이 얼만큼 올라가겠다 예측이 딱 돼요. 그건 뭐냐. 뉴스와의 종목과의 관계를 우리가 믹접적으로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는 몇 프로까지 올라온다.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또 급등을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짓기 위해서는 뉴스 정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스마트폰이 잘 돼 있어서 출퇴근 시간에 뉴스를 보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다음에 RSS 기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헤드라인을 잡아와서 실시간으로 빨리 뉴스를 핸드폰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남들보다 더 빨리. 옛날에는 기동량이랬잖아. 귀로 너 많이 알고 있어 이랬는데 요즘은 정보가 다 오픈이 돼 있어요. 얼마만큼 내가 스피드하게 정보를 갔냐에 따라서 돈을 벗냐 못 버는 차이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쉽게 뉴스에 대한 분석들은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더 중요한 거는 차트 실적도 좋지만 뉴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이 뉴스의 크기가 얼만큼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차곡차곡 쌓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 책으로 해서 이 분에게 울림을 줄 수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한 권을 팔든 열 권이 판매가 되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인생의 메시지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냐 아니냐 이걸 되게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책을 쓰는 사람이 맞냐라는 것들을 고민했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물어봐요. 책을 사서 공부하는 게 맞냐라는 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기본적으로 골격은 배울 수가 있지만 실전에서는 그만큼 효과는 없는 것 같긴 해요. 그 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 방에 같이 회원분 중에 한 분이 생활회 단일에 나오신 분이에요. 권어분을 그렇게 잘 파신대요. 호기심이 생겨서 도대체 권어분을 어떻게 이렇게 잘 파시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서울대학교로 나온 것도 아니고 어디 마케팅의 이런 베이스를 가지고 학위를 잃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어머니는 그렇게 장사를 잘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장사를 잘하시냐 안 익혀달라고 얘기했으니까 안 익혀주시더라고요. 아, 나는 비법인데 그래서 얘가 그랬어요. 그럼 저도 주식을 안 가르쳐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쳐주더라고. 근데 그 어머니가 10년 동안 이렇게 봤대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사는 사람의 발걸음을 봤대. 사는 사람은 걸음 거리부터 다르대요. 내가 살 거니까 빨리 준비해라. 이런 메시지가 없대요. 근데 사지 않는 사람은 걸음 거리가 느리대요. 드리버운드림 옷인대요. 그걸 보고 캐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는 사람한테 더 집중을 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분의 방법이거든요. 이게 책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경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부딪혀야 얻을 수 있고 부딪혀야만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거라 저는 책보다는 내가 직접적으로 손해도 나보고 수익도 나보고 손해나는 것들은 수익을 낳기 위한 전제 조건이거든요. 사람인지라 손해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아까도 서울때도 얘기했지만 내가 1억 손해봤으면 2억 벌면 돼요. 2억 손해봤으면 4억 벌면 되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계속 부딪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책보다는 10만 원짜리 매매 기법을 써서 내가 책을 쓰는 반대로 내가 책을 쓸 수 있는 사람 나만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내가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훨씬 조금 낫지 않을까.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버티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부딪혀야 된다라는 것 나만의 노하우를 만들어야 되는 거다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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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